엑소 멤버들 중에서 가장 메시지 많이 준 멤버는 누굽니까? 수호! 확실히 리더는 달라요 리더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수호야 지금 군복무 생활 잘하고 있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네가 짱이야! 수호 씨 보고 싶어요 백현 씨 잘 있죠? 네, 백현이도 지금 군복무 중이라 네, 잘 있죠? 네,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,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4구에는